사람들들은 부지런해야 해요. 그래서 저는 2번 2번을 쇼핑 2번을 한 적이 없어요. 여기 내 건데. 내 건데. 2개가 없는데. 내가 쇼핑 2개를 끌네. 그런 건 안 보여. 이게 뭐였지. 뒷걸음으로 치는데. 이렇게 띄는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게 아니라. 그냥 뒤로 물러나는게. 띄라마자. 허리는 좀 펴. 허리는. 허리를 구부리면은 띄는거죠. 불편해요. 얘가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돼야. 내 허리 봐봐. 자 여기서 내가 띄면은.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뛰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더는. 마이너스. 자세가 낮아지는건 좋은데. 허리를 너무 굽혀서 마주잖아요. 그리고. 니가 세게 걸어도 내가 벌렀더니. 스윙을. 연결이 뒤에 스윙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하나를. 확실히 걸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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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이. 허리가 안떨어져요. 이렇게 좀. 이렇게. 떨어져 나오면서. 그러면. 이게 쭉 뻗으면서. 앞에 있으면. 이렇게 나오면서. 뻗어 버려야. 그냥. 붙어있어요. 그. 안쪽에도. 짧아요. 그런데. 왜 백승이 일리가 안나. 짧은. 여기서부터. 생각을. 여기서부터. 이 새끼한각 상. 이제. 앞에. 어디나. 왜? 거기서 왜 쇼트가 나와나? 말도 안 되는 곳이 어떻게 여기서 여기 있는 걸 쇼트를 뗄 수 있어 빨리 다시 쇼스려야 해 그걸 보고 있어 그냥 본능적으로 하나 치면 쇼스리고 하나 치면 쇼스리고 다리 좁히면서 중앙으로 계속 더 들어가야 해 스테이 그렇게 잘게 뛰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한 번, 두 번 하고 끝이잖아 그러다 몸 쪽으로 붙어온 거야 허리 꺼 뻗치고 자,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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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정답! 자세가 늘어지네 자세가 늘어지네 최선의 자세가 늘어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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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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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또 아 아 아 아 아 그거 슬쩍 위드로 들어갔어요 주인이 끝까지 올라가 마지막은 점프기에는 살짝 연결하려고 연결이 아니라 하나를 마무리를 잘하자 생각을 알아 한 하나만을 그게 결정부 끝뿌리다 그 하나가 결정부다라고 생각하고 확실히 알아 백개는 백개가 결정부다라고 생각하고 파이팅! 앞으로도 와 앞으로 그냥 막 퀵 집어넣고 어쨌든 이해한 석을 좀 많이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황후 중 가운데로 버티고 슈트를 쑤셔대기만 했었고 쑤셔대는 이미 이제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파우 공격력이 실행 파우더 스윙은 좀 늦게 해보라고 앞에서 그냥 너무 빨리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발을 최대한 신경써서 발로 잡고 버튼 서식이 있잖아 스윙은 뒤에서 이렇게 끌어 끌어와서 본다고 발로 잡는다는 느낌으로 계속 가면 조금만 하는거야 좋아 이게 잘했어 잘했어 근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뒤꿈치가 이렇게 풍풍 떨어지는 스텝이 발가락 전체를 디디는 스텝은 없어요 발가락도 있어요 그런 느낌으로 있구요 자 뒷걸음질을 칠 때는 중심이 이렇게 힘에 걸려서 뒤로 빠지면 절대 앞으로 다시 못들어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뒤로 앞으로 중심을 쏟으면서 뒤로 빠지란 말이야 그래 그래가 잘가 잘가 뒤로 빠지면서 머리를 앞에 둬라 뒤로 빠지네 자 자 자 지금은 물러나면서 치는거고 저 이렇게 이렇게 되면 너는 지금 이렇게 친거고 내가 하는건 이렇게 잡았어야 이쪽 오른발로 잡는 스텝이 돼야 돼 자 자 잘 안들어 확 입는건 안들어 왜 이렇게 엉덩이 빼고 하니까 돌아가는거야 다리 들어와요 다리 들어와요 제ок 다리 오른바래 오른발, 중앙은 가운데에 가운데에 중심이 아직도 오른발이 아닌가 좌우 양은, 동작은 다른 ethnologists에 잡아도 open-up 공격이 계속 추격적이고, 중앙은 나의 대기지역을 upplaterball 공격은 매우, 강의 cierto, 주장은 많이 방지합니다. 루이팅하는 위헌속을 2회, 10t 공격을 하고, 1말로 한입만점을 하면, 골고루가 확대되었습니다. 스윙을 앞쪽으로 보내주는 스윙입니다. 이렇게 저거대로 앞으로 던지는 스윙을 만듭니다. 스윙을 앞쪽으로 던져주세요. 자 슥삭슥삭 어때요? 쉽죠?